자, 갑시다. 케이크 이모 이모 이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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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인삼튀김이야. 이건 인삼튀김인건데. 응. 인삼은 얼마씩요? 인삼은 3불이에 12,000원. 이건 뭐야 이거? 이건 뼈 없는 닭 순삼. 얼얼얼얼얼얼얼얼. 좀 들어가게 좀 추워. 한 5분 정도 튀겨야 되니까. 그래요? 네. 완전 전시가 넘는 다시 나와요. 그냥 부담하는 아이패러. 그럼 뼈다라고 없다라고 제가 줄어들고. 저녁에는 이런 개의 편안한 것들. 이런 까지 드리다 좀 낫어요. 뼈다. 그녀의 편안한 일을 했는데. 지금의 어떤 가고 싶으신 것들도 다른 비식을 해야 해요. 턱도 잊는 중. usev. 주로 오세요. 과연 시스템을 3개월 동안 그래서 그게 매우 편 않게 자, 몸 건너면 쓸까 해서 요런 걸 먹어요. 요건도. 요거는 홍천자시 홍천자. 갓들도 맞불보고가 사. 그냥 사지 말고. 자,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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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추 Không. 전화시 Athos. 또, 도둑그를 섞어주세요. 양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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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. 다진마늘 깨끗 계란대 이쁘다! 이쁘다! 이게 상이 꽉 찼네 안녕하세요 식구들 잘 지내셨어요? 오늘은 5일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에 가서 장에서 파는 음식을 이것저것 사다가 한 상 차렸습니다 이거 처음이다 5일장 가서 이렇게 사온 거 이렇게 치킨에다가 순대에 뭐 도넛 튀김에 떡볶이에 이렇게 요거는 뭐 오징어 이렇게 튀김에다가 요거는 수수불끄미 요거는 이게 뭐지? 메밀점병 메밀점병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지고 사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리를 쉬고 이렇게 장 날 음식을 장 음식을 한 상 차렸습니다 그래도 남념 식구들 덕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뭐 진짜 맛있게 먹어 보자 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이거 닭을 이렇게 찢어놔 찢어놔 이거 시장 가마솥에 튀긴 닭이 아니야 이거? 응 가마솥에 튀겼지 일로 와 그거 어떻게 다 먹어 아이고 먹을 게 아주 천지네 조그만 거 하나 예 어이구 이건 내 거 하나 술 한 잔 다 드세요 엄마도 여기 반 잔만 줘 네 예 슬클 아니 좀 더 따라 이 애들은 엄마를 아주 네 브라보 하자고 자 냠냠 식구들 우여요 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자 그럼 치킨 좀 뜯어볼까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킨 고생들 에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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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게 응 맛있는데 마이크 를 안달았네 마이크 를 안달았어 으흐흐흐 어우 오징어, 새우, 김말이튀김, 고추튀김 고추? 어쩐지 크다그면 고추가 아삭이지? 호떡조사 사놨네 저거 저거야 씨앗이 많이 들었어 씨앗 호떡 순대를 다 갖고 왔어 덜어드릴까? 아니, 집어넣어 먹을게 응, 이리 봐봐 여보 먹을까? 여보, 가위 줘봐요 가위? 응 이거 있어요 수수 쭈꾸미? 쭈꾸미 이거 맛있어 응 이건 뜨끈뜨끈하게 먹어야 되는데 응, 근데 식었네 이건 뭐라고? 난 자꾸 이게 입에 익숙하지 않아서 뭐라 그랬지 이거? 남준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? 영상 돌리면 나오는데 하하하하 저거 저거 뭐야 거시기 거시기 하하하하 아 진짜 이게 가물가물 오냐 그러게 자주 안 먹어서 그래 난 녹도만 생각이 나 녹도만. 아까 네 글자였는데? 무슨 전병인데 무슨 전병? 메밀점병? 메밀점병 아유 어떻게 메밀이 생각이 안 나냐 메밀점병이야 이거. 노래도 있는데 말이야 메밀꽃 필 무렵하고 그거 생각을 노래 생각을 했으면 되는데 뭐잖아 맛있네. 맛있어? 좋아하는 사람 맛있어. 이거 잘 먹는 사람 잘 먹더라고. 동네에서도 큰일이라면 이거 꼭 하잖아. 내가 붙이면서도 익숙하지 않잖아 이 맛이. 근데 그거 잘 먹어 이거. 볶음이. 수소 볶음이 우리 시장 가면 이거 많이 사 먹잖아. 진짜 맛있었네. 아유 맛있다. 수소 볶음이. 새우 하나 먹어볼까? 응. 튀김이 부드럽고 맛있네. 튀김이? 응. 맛있다. 이거 식어도 맛있네 여보. 뜨거운 년에 먹어야 맛있는 줄 알지? 식어도 맛있네. 근데 하나 더 드려? 이거 봐. 이거. 됐습니다 맛있다 떡볶음 김에 세상에서 술본 김에 불어보는 거야 귓말이 튀김이네? 잡채 넣고 귓말이 해야 돼 잡채네, 잡채 찹쌀도 났어, 하나 먹어봐야 돼 찹쌀도 났어 이건 뭔데요? 조그매 이것도 찹쌀이고 이것도 찹쌀인데 이건 싸고 이건 비싸고 그래 가격이 크기가 차이나 미니도나시구나 이건 오징어? 이거 오징어 먹을게 푸짐하니까 좀 그만 둬 먹을게 푸짐하니까 좀 그만 둬 떡볶이도 이거 반주 안주되나 이거? 떡볶이도 반주 안주되나 이거? 흑 sequed 이건 천짜장이네 맛있네 총장이 맛있네 어휴 순대가 오래간만에 먹네 순대 으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까 이거 트기는데 사람들이 줄 솟대 그러게 줄 솟더라고 진짜 이거 도넛을 파는데 줄 솟더라고 오일장인데 오늘은 손님이 많아 오일장에 아니 추워서 장이나 제대로 숙었나 그랬거든 갈 때 근데 많더라고 근데 사람이 많더라고 여보 나 이거 반잔만 더 먹었으면 부럽지다 아이고 아이고 맛있네 그래도 시장 음식도 뭐 괜찮네 당신 오늘 음식 장만 안에서 좋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그래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해서 먹어야 먹어야 좋지 그럼 그거야 바로 이거 사다 먹는 거 같다고 달라 당신의 경우는 하늘과 땅 사이야 아휴 아니 얼마 안 먹었는데 배부르니 어떤 거냐 오늘 또 한잠 자야 되겠네 맥주 먹어서 하하하하 근데 안 먹던 맥주를 잡소 왜 막걸리 한 잔씩 아니 이런 거 먹으니까 맥주가 땡기잖아 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흑 응 치장 떡볶이 맛이 어떤가 응 음 음 그런데는 맛있지 음 맛있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? 이따가 또 한 차례 먹자. 이거 내일 되면 다 없어져. 다 없어져? 그만큼 다 없어지죠. 내일까지 가니 이거? 내일까지 안 갈 것 같아. 아유 이렇게 뭐 하처럼 그냥 장날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다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렇게 많이 남았어도 이따가 또 이제 오늘이면 다 없어져요. 이렇게 추운 날씨 추울 때 우리 남념 식구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내일 모레 또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계세요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